안녕하세요 여러분께 하루에 영어패턴 하나씩 소개해드리고 있는 나라쌤입니다. 오늘은 day 16 입니다. day 16 표현부터 한번 볼게요. Can I... 해도 돼? 인데요. 오늘의 문장 보시면 Can I come in? 들어가도 돼? 라고 나와있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패턴 Can I 부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지난 시간에 I can 배웠던 거 기억하시나요? 벌써 기억 안 나는 건 아니겠죠? 바로 지난 시간이었는데 바로 전 시간에 우리 I can 했었잖아요. I can이 무슨 뜻? 나는 뭐 뭐 할 수 있다 이거였죠? 그래서 이제 오늘의 표현 같은 경우는 Can I 순서가 바뀌었어요.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우리 예전에 한 것 중에서도 You are는 너는 뭐 뭐 해? 라는 거였고 Are you 하면 너는 뭐 뭐 하니? 이런 거였어요. 문장에서 주어 I, 그 다음에 Can 동사 여기서 순서가 바뀌어서 동사가 먼저 Can, 그 다음에 주어 I 이렇게 순서가 이제 바뀌어버리면 의문문이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You are 하고 Are you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이제 평서문에서 의문문이 됐던 거고요. 이번에도 I can에서 이제 순서가 바뀌면 Can I 해서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I can이 나는 뭐 뭐 할 수 있어 였으니까 Can I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뜻이 될까요? 뭐 할 수 있을까? 나, 나 뭐 뭐 할 수 있어? 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제 말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들자면 이제 나 뭐 뭐 해도 돼?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Can I 라는 패턴으로 이제 문장 응용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문장부터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아까 Can I come in? 이었었죠. 네, 이 Come 같은 경우는 오다 라는 뜻이에요. In은 안쪽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Come in 하면은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Can I come in? 하면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내가 들어가도 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의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니까 어경 끝은 살짝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예요.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는 거니까 그건 좀 공손한 말투로 해야겠죠. 그래서 나 들어가도 돼? 하면 Can I come in? 네, 다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나 들어가도 돼? 하면 Can I come in? 네, 끝을 살짝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현 응용 연습을 좀 해볼게요. 이번에는 여기 앉아도 돼?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앉다는 쓱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발음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거 발음을 길게 하시면 안 돼요. 짧게 딱 끊어서 해주셔야 돼요. 쓱 이렇게요. 왜냐하면 seat 라고 발음을 길게 하시면 S-E-A-T, 좌석이라는 명사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앉다 라는 동사로 할 때는 쓱 라고 꼭 짧게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짧게 발음하는 거 꼭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앉아도 돼? 해서 이제 여기 이 말도 알아야겠죠? 여기라는 말은 here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앉는다 하면 sit here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앉아도 돼? 네, can I 이거에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앉아도 돼? 뭐라고 하면 될까요? can I sit here? 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 앉아도 돼? can I sit here? 한 번만 더 해볼까요? can I sit here?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내가 같이 가도 돼? 이거 한번 해봅시다. 내가 같이 가도 돼? 같이는 또 뭐고? 간다는 뭐고? 막 이게 머리에 복습하시죠? 근데 같이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누구와 함께하다, 같이하다. 이런 뜻이 이제 바로 join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join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이제 간단해집니다. 그래서 이 join이라는 동사를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내가 같이 간다는 거니까 결국에는 너랑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네, 내가 같이 간다 이거니까. 그래서 함께 한다는 너랑 함께 해도 될까? 사실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can I 뒤에 이제 너랑 함께한다. join 뒤에 너랑. 그래서 you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너랑 같이 가도 될까? 뭐라고 하면 될까요? can I join you? 하면 되겠죠? 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같이 해도 될까? can I join you?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다른 문장 한번 해볼게요. 내가 좀 있다가 전화해도 돼?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전화한다는 게 근데 결국에는 너한테 전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한테 좀 있다가 전화해도 돼? 이제 이런 문장을 만들 거예요. 자, 그럼 전화하다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call이라는 단어. 근데 누구에게 전화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너에게 전화한다는 뒤에 call, 너, you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좀 있다가 이 말을 붙여야 돼요. 나중에 좀 있다가라는 단어는 later 이라고 합니다. 보통 미국 사람들은 T 발음을 많이 약하게 하니까 later 이라고 발음을 많이 하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너한테 전화한다 그러면 call you later 이렇게 되겠네요. 내가 좀 있다가 전화해도 돼? 이제 우리 패턴 배운 거 바로 can I 붙여주시면 이제 내가 좀 있다가 전화해도 돼? 뭐라고 하면 될까요? can I call you later? 이라고 하면 되겠죠? 네,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좀 있다가 전화해도 돼? 뭐라고 하죠? can I call you later? 한 번만 더 해볼까요? can I call you later? 네,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다른 문장 한번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지금 놀러가도 돼?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놀러가는 건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것도 머릿속이 복잡해지실 텐데 영어 표현 중에 누구 집에 들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come over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거를 그냥 바로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누구 집에 놀러간다, 어디 들른다 라고 할 때 come over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놀러가도 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를 알아야겠네요. 지금이란 단어는 now 라고 합니다. 발음하실 때 now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 힘을 확 주시고 우는 힘을 완전 빼서 now, now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잠깐 집에 어디 들른다 라는 표현이 come over 였죠? 거기에 지금 붙이면 come over now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놀러가도 돼? 우리 푸턴 can I에 붙이면 되겠죠? 그럼 앞에 can I에 붙여서 뭐라고 하면 되죠? can I come over now? 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can I come over now?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can I 뭐 뭐 해도 돼? 이 패턴 보셨는데요. 여기서 하나만 더 볼게요. can I가 원래 허락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공선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can 하면은 can I 대신에 이 may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은 뭐 예를 들면 뭐 can I가 꼭 한국말로 바꾸자면 뭐 뭐 해도 돼? 뭐 이 정도의 의미라면 may I 같은 경우는 뭐 뭐 해도 될까요? 뭐 뭐 해도 되겠습니까? 훨씬 더 더 공선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제 can 대신에 may를 쓰는 걸 연습을 한 번만 한 번 해볼게요. 아까 우리 했던 문장 중에 can I come in? 기억나시죠? 아까 들어가도 돼 이거 했잖아요. 뭐 들어가도 되나요? 이것도 되는데 보통 조금 굉장히 격실 가춤 그런 표현은 아니에요. 아주 공성한 표현은 아니고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들어가도 돼? 뭐 들어가도 될까요? can I come in? 근데 거기서 이제 can 대신에 뭘로 바꾼다? may라는 걸로 바꿔서 한 번 해볼게요. 이제 may I come in? 한 번 해볼까요? may I come in? 네, 들어가도 될까요? 네, 정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may I come in? 네, 잘하셨습니다. can 대신에 may를 쓰면 훨씬 더 공손한 표현이 된다는 거. 이것도 하나 참고로 알아두세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day 16 패턴 can I 나 뭐 뭐 해도 돼? 라는 표현 알아보셨습니다. 우리가 연습하고 있는 표현들이 진짜 평소에 많이 쓰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보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꼭 여러 번 것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저는 오늘 인사드릴게요. 네, 나라쌤이었습니다. 네, 나라쌤이었습니다.